최근 BBQ는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등 최대 3,000원까지 치킨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은 이것을 잠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치킨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에 대해 소비자들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BBQ 치킨 본사인 제네시스 BBQ에서는 가격 인상을 잠시 유예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두 달 유예한다는 것도 아니고 8일 정도만 기존의 가격대로 판매하고 그 이후 3,000원 정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과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들 반응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건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BBQ 치킨의 독특한 행보에 대해 이런 기사도 등장했고 이것은 배려인가 상술인가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BQ 치킨에서 물과 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배려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많이들 사 먹으라는 상술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누구 약 올리냐며 배려가 아닌 상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BBQ 치킨은 대한민국 치킨 프랜차이즈 2위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서만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공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미국 등 57개 국가에서 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상황이며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 네브레스카주 동부에 위치한 오마아의 BBQ 치킨 매장을 오픈했고 이것은 미국 신계주 중 28개 주의 진출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설웨이 본사가 있는 지역이라서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 약 4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BQ 치킨은 미국 음식 전문지 테이스트 오브 홈에서 선정했던 최고의 후라이드 치킨에 뽑혔고 이것은 KFC 등 기존의 인기 브랜드를 모두 제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BBQ 치킨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내 시장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민심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 이러한 소식에 대해 국내 반응 역시 치킨은 더 이상 서민이 먹을 음식이 아니구나 등 여전히 가격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한국의 음식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성공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 만큼 내수시장 차별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는데 악영향이 아닐까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추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